안녕하세요. 저는 크렉시 우아입니다. 여기 신기록이 몇 초죠? 어... 11분. 진짜 아니에요. 진짜 아니에요. 11분은 안 되고 2등 정도 할게요. 1, 2분 한 10. 10분 아니에요. 5분 넘어. 5분 넘어. 아 그러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시작! 시작! 그냥 웃기지는 마. 아 근데 진짜 저 진짜 잘해. 어 근데 까맣는데요? 까맣게 해 봐. 아 이거 무슨 소리야. 근데 저 진짜 잘해. 퇴근 못 하시면 어떡하죠? 랩해봐. 그럼 진짜 어떡하지? 어? 우리 한 번 지켜볼까? 한 번 해볼래. 뭐요? 지켜볼까? 어 그냥. 아 그냥. 저혈압이거든요. 내 속에 있는 소음을 다 붙은 거야. 이 노래 진짜. 그래. 나 정말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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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멋진다. 너무 잘 멋진다. 나 정말보야. 나 정말보야. 당신이 어떻게 돼? 나 정말보야. 언니 연기 연습도 같이 해. 어 잠시만. 이 물음을 줘봐. 당신 혹시 전생에 내 연인이 아니였소? 아니였소. 아니였소? 저 까맣나요? 아니였소. 그대 어디 있어? 앞이 안 모이요. 안뜯이 안 모이요. 내 기억이 안 나는 거. 내 평생 당신만을 믿고 살았고 내 다시 태어났을 때도 천공아리로 당신이 이르면서 아 저거. 당신만을 믿고 살았다고요? 아 저 안 까봤어요. 내 천공아리로. 너무 잘. 여러분 여름이잖아요. 남략즙질. 우아 언니가 사고 싶은 배영이 있는 게 귀신적. 진짜 잘하는데? 지금 몇 분 했어요? 지금 23분 정도 하지 않았어요? 우리 언니가 1등 왔어요? 1등 할 것 같은데 11시간은 됐어요. 벌써 28분이 됐어요. 지금 있어? 숨을 거리세요. 23분 정도 끌어주세요. 제가 1등 맞아서 신기록. 진짜 잘한다. 진짜 잘한다. 옆에 잠깐 가도 돼요? 왜? 안 싸워. 안 싸워. 미안했어. 어떡해. 나 너무 잘하는데? 나 벌써 눈알봐요. 나뭇이 키워둔다. 대박. 제가 연습생 때 어떻게 해? 눈싸워봐요. 나도 해봤어. 나도 해봤어. 나도 해봤어. 당황하셨어. 안 힘들어 보여요. 안 힘들어 보여요. 안 힘들어 보여요. 그쵸. 제가 똑똑하지? 저 어떻게 해요? 저 진짜 3개 신기록 싸우면 어떡해요? 어떡하지? 언니 괜찮아? 응. 아니 근데 눈물이 고일만 하고 있어. 눈물이 안 하고 있어. 이제 걸려. 이제 걸려. 슬슬 올라온다 이제. 다시 방해 줄까? 방해 안 하고 있네. 이제 응원해 볼게. 나 언니 마음을 언니가. 아니 조용해 봐봐. 근데 지금 얼마나 지냈어요? 근데? 응. 어떡해? 나를 감동시켰어 언니가. 저 태어나서 뭔가 잘한 거 처음이에요 그래서. 아니 그렇게 말해. 아 진짜. 어떡해. 우아가 민싸움이 잘해요. 우리 팬사에서 민싸움이 잘해요. 격동체진 격동체진. 다 까물 것 같아요. 까맣지 않아요? 안 까맣나? 그쵸. 그쵸. 어 까맣어. 와 까맣어. 우와. 이게 나는 3등은 했다. 원단을 막기 시작해요. 어 야籍 encont treaties에 넣어 baj습니다.